클라우지우스, 1822년 1월 2일에서 1888년 8월 24일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연력학 제2법칙을 정식화하였으며 기체 운동론을 본격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냈다. 운동하는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열전도 연구, 전기분해의 문제에도 공헌하였다. 포메른주, 퀘슬린 출생 연력학 및 기체 운동론을 정립했다. 베를린대학과 할레대학에서 수학 및 자연과학을 공부하였다. 추리대학, 비르츠브로크대학, 본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열 운동론의 입장에서 열이 동력에 관한 엔에레스 카르노의 논문을 검토, 열 분포의 변화에 의하여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카르노의 견해를 제의비시켰다. J.R. 마이어가 세운 열과 일의 당량 관계의 원리와 결부시켜 열역학 제2법칙을 정식화하였다. 또한 열과 일의 당량 관계의 원리를 화학적인 것과 전기적인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장하여 열의 이론이 체계화됨으로써 열의 역학적 이론이 형성되었다. 제2법칙에서는 엔트로피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계의 엔트로피는 극대를 향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열의 현상론적 이론에 대하여 원자론적 입장에 운동하기 입각한 기초이론 형성도 동시에 꾀하였다. 이러한 기체 운동론에서는 그레니를 계승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라는 생각와려 비열을 조사하고 분자의 내부 운동에 주의하여 에너지 등 분배 법칙을 시사하였다. 이어 분자 사이의 충돌을 고려하여 평균 자유행로의 개념을 도입, 충돌 횟수의 상장을 전개의 기초로 하여 기체 운동론을 본격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냈다. 열전도 연구도 탁월하다. 이러한 기체 운동론은 후에 제2시 맥스웰과 엘볼치만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그 밖에도 운동하는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전기분해의 문제에도 공헌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